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일면 조선일보 기사가 아주 크게 감사원 해수부 공무원 되시는 분 소위 월북조작사건에 관한 전모가 소상히 이렇게 밝혀 지었네요. 감사원이 이렇게 선거 사기 문제도 이렇게 잘 밝힐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감사원이 일단 감사 들어가니까 다 드러나네요. 상대방이 이제 쏙 숨기고 싶었던 내용들이 낱낱이 백일화에 다 드러났는데 감사원이 감사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보시게 되면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 나와도 해경청장은 나는 안 볼 걸 안 본 것으로 할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겠지만 수사 들어가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훈 북한 해역 생존 보고받고도 퇴근했다. 자국의 공무원이 해상에 포류해 가지고 적 지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정보 보고를 받고도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실장이란 사람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퇴근해 버린 겁니다. 유족이 문재인 정권의 무너진 안보관 참사 참 제가 웃음밖에 표시할 수 없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감사원 서해 피격 은폐의 왜곡과 관련해서 서훈 박지원 등 20명을 수사 요청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해상에 포류하게 된 그런 공무원의 북한의 생존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그냥 퇴근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참 대한민국의 어쩌면 슬픈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공권력을 지금도 많이 불신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이 13일 날 발표한 고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필살 사건 감사결과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 씨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가 권력이 적극 치하에 놓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가 피살되자 관련 증거를 조작해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대국민을 발표를 했다. 자국민이 적극 치하에 있는 것을 보호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살해되자 사살되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한 겁니다. 하기에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공무원 한명 생명과 관련한 그런 조작해야 한 것은 식은 죽 먹기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데 뭘 못하겠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피살되자 관련 증거를 조작해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 이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정말 참 말이 안 나오죠. 감사원은 월북 조작을 한 전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사실상 주도했다고 지목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등이 어떻게 은폐 조작했는지 형태를 자세히 공개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와대의 안보실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안보실이 해당 공무원이 사살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매나기 위해 가지고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의 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해서 월북자로 몰아붙인 거죠. 청와대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날 오후 다시 18분 국방부로부터 이대준 씨가 생존한 상태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서훈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은 오후 7시 30분 무렵에 퇴근했고 그리고 북한군이 해당 공무원인 이대준 씨를 사살했고 시신을 소각했고 이날 오후 10시 무렵에 이 보고가 안보실에 전달됐고 3시간 뒤인 23일 오전 1시에 국방부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함께 관계 장관회의를 거쳤고 이 장소에서 결국은 월북으로 조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시달된 것이 새벽에 국정원과 국방원은 담당자를 불러내서 사건 관련 내부 첩보 106건을 삭제한 것이죠. 그러니까 23일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통일부의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은 20일이 아니라 23일로 하기로 그렇게 조작하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관련자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상세하게 뭐죠? 조사돼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23일 오전 이대준 씨의 피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면 보고하고 오전 10시쯤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제대로 보고가 됐겠죠. 뭐 자진 월북한 것으로 그렇게 다 꾸미기로 한 부분에 관련이 됐는지가 또 관건이겠네요. 그다음에 다 정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구명 뭐 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다음에 뭐 가정불하 그다음에 뭐 노름빛이 많았다 다 자신들의 행위를 합립하게 한 그런 조치로 그런 증거들이 다 조작이 된 겁니다. 당시 해경청장은 나는 보고서를 안 본 것으로 할게 그러니까 뭐 그런 월북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 감사원은 해경수사팀이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도 해경청장은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 그렇게 이제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강행 처리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냥 저는 딱 한 단어로 대한민국은 조작공화국이다. 조작공화국이 여론도 조작하고 선거결과도 조작하고 해양수산부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월북도 조작하고 뭘 조작을 못하겠냐 이야기해서 선거를 조작하는데 선거를 조작하는데 국민 한 사람 죽음 정도 조작하는 것이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청와대 안보실의 조작에 그냥 발끈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이란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조작하고 죄의식도 없고 처벌도 받지 않고 대낮의 대로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선거에서 이기면 다 덮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 덮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걱정을 전혀 안 했겠죠 어쩌면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조작했겠습니까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한 겁니다.